안녕하세요. 워런버페처럼 매일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두자의 고수가 됩시다. 워메신박 오늘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한 이틀 동안 거의 한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밖에 못자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어제는 그나마 일찍 12시 전에 11시 57분인가 보고 잤었는데요. 아침에 막 알람이 울리는데 계속 알람을 끄다가 저는 토요일인가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말인데 내가 왜 알람을 이렇게 계속 맞춰놨지 계속 끄다가 오늘 주말 아닌가 혹시 주중인가 해서 봤더니 수요일인데 그 정대로 좀 몸이 너무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또 축구도 하고 밤에 또 강의 자료랑 이런 여러가지 시장 분석 자료 만든다고 그리고 주말에도 계속 밤에 잠을 좀 못자다 보니까 어제는 상태가 완전히 메롱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오후에 여기 눈 이번에 찢어진 거 있잖아요. 실밥도 풀고 발목 좀 안 좋은 거 치료도 좀 받고 그런데 이 코 상태는 뭐 한 3주 전에 그때 눈치도 좀 채셨잖아요. 박 전무님 코가 안 좋은 거 같은데 시장 조정 오나요? 어떤 분이 그런 댓글도 남기셨는데 결국은 코감기에다가 또 눈도 찢어지고 여러 번 부상이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조정을 저는 예측을 못해도 제 몸은 이게 본능적으로 예측을 한 것 같아요. 밤에 자는데 로봇 할머니 막 나오고 그랬을 때 했잖아요. 근데 그 로봇 할머니의 주인공이신 분이 어제 저희 고객분이신데 어제 점심 하시러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3살 정도 적으시니까 거의 이모님 같은 분이시고 그 로봇 할머니가 계속 쫓아와서 제가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제가 지쳐가지고 딱 마주쳤는데 저희 부천에서 병원 하셨던 원장님이신데 그 로봇 할머니가 원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 미소를 지으면서 지나가셔서 아 내가 계속 그렇게 도망다녔었는데 그 꿈에서는 뭔가에 막 도망다녔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인자 미소를 지으시면서 지나가셔서 이번에 오는 조정이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다큼벅을 박산할 때와 같은 그런 조정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좀 해몽을 했었는데요. 어제 아무튼 원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가지고 계신 현금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지금 주식이 너무 싸졌으니까 예금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가시면 예금이자 지금 뭐 특판 나오는 거 해봐야 3.3% 뭐 이러잖아요. 그것보다는 한 5배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주식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제 뭐 좋아요도 거의 965개 하고 댓글이 96개나 달려가지고요. 그 일을 쭉 봤더니 아 경례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자 읽다가 보니까요. 울트라 세익정? 체슬리 제약의 울트라 세익정을 먹으면 이렇게 가슴 벌렁벌렁 무서운 날에도 심신이 안정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폐왕TV님 이 패션왕, 패션계에 종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주식 종목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대응책의 원칙을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린이로 월급 받은 돈으로 처음으로 어제 같은 무서운 장에 사고 싶은 종목? 줍줍했네요. 오늘 오르니 기분 좋더라고요. 그 우리 폐왕TV님 말고도 바로 밑에 8, 9월 줍줍할 기회라고 하셔서 매수 기회를 잡았어요. 하면서 이런 또 10년 2평선 그 다음에 PBR 0.9배 그죠? 제가 뭐 계속 강조했던 게 PBR 0.9배 아닙니까? 절대 그동안에 15년 동안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다고요. 그걸 보고 또 어제 그 쓰레니티님이시군요. PBR 0.9배 미만에서 이하에서 사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과감하게 지르셨다고 합니다. 주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두가 막 두려워하고 그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이 난다 했잖아요. 그 원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되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공포의 크기만큼 왜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거지 웃기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초단위로 시간을 쓰실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은 너무 일이 많아져가지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말씀들을 해주셨고 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 그 엔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5개월이평선이 20개월이평선을 뚫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봉 주봉 월봉이 월봉이 5개월이평선을 뚫은 거지 20개월이평선까지 지금 5개월이평이 20개월이평 골든크로스가 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아이고 티르키의 여행 중에도 짬짬이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행 이럴 때는 정말 그 이런 조정장에서 변동성장에서 뭐 아예 그냥 안 쳐다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상책이라고 거저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죠 뭔가 뭐 여기서 내가 손절을 하고 어떻게 되면 다시 들어가고 그런 거 생각처럼 별로 그렇게 실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하기도 어렵고요. 자 아맞다 가쿠슈인 대학 패전 이전에는 왕족 귀족들만 다니던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존 레논과 결혼한 요노요코 오노요코도 왕족이라서 이 학교 철학부를 다녔다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요정도 하구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저랑 굉장히 참 친했던 형님이 이 투자나 이런 거 관련해서 민사소송은 아마 그게 유효 공소 시유가 아마 10년인 것 같더라구요. 근데 9년째에 그 형님이 저한테 민사소송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때문인가 했더니 10년 전에 제가 뭐 살아 했던 종목 때문에 손해가 났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닷컴버블이 깨지기 직전이었었구요. 닷컴버블이 딱 깨지는 2000년 4월달에 그 형님한테 아 이제 주식 팔아야 됩니다. 이거 팔아야 됩니다. 했더니 아유 뭘 이 정도에 괜찮아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랬었는데 제 재테크 스승 님이 세기가 다 날려야 된다. 그때 이제 그게 장애 주식이었는데 근데 워낙 제테크 스승 외환 딜러 출신이라서 저한테 뭐 어떤 거 막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이거 절대 남한테 가르쳐주지 마라. 우리 피 흘리면서 배운 거 아니냐 했던 분이거든요. 그저께도 오랜만에 전화하셔서 통화했었는데 그 형님이 야 세기가 다 팔아야 된다. 해서 그 소송했던 그 형님한테도 다 날려야 된다. 팔아야 된답니다. 했는데 뭘 그럴 걸 나도 그랬는데 제가 그거 한 3분의 1은 또 제가 강제적으로도 좀 팔아들이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그 10년 딱 9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이제 소송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재판을 하러 가보면 그 그 재판장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법원 보면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또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형님하고 그런 일로 소송과 관련된 걸로 재판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프죠. 거기서도 제가 계속 형님 형님 하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판사분이 저한테 뭐 할 말 없느냐 해서 마지막에 그냥 한마디 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제가 펀드매니저 10년 차 이었으니까 그때 아마 한화투신 이나 그때 쯤 다니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화투신 에서 인피니티 인피니티 와있을 때 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판사님 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지금도 제가 펀드매니저를 하니까 많은 선후배 친구분들이 전화 옵니다. 저희가 뭐 사야 되냐 지금 하면 그래도 그분들은 아마추어잖아요. 근데 저는 프로고 그래도 제가 그분들 그런 사람들 친구들 보다는 훨씬 더 주식이 돼서 많은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이런 이런 종목이 괜찮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저 주변에 저희 제도권의 매니저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야 그러다가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확률적으로 더 승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저한테는 물어보고 맞으면 본인이 잘해서 못 수익 내고 땡이고 틀리면 그죠. 틀리면 그때처럼 소송까지도 들어오고 틀리면 틀려도 그나마 제가 덜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제가 하다가 정말 제가 실력이 떨어져서 이제는 내가 얘기하는 게 나는 이제 그런 투자자들한테 인사이트를 주거나 어떤 가이드나 등대 같은 역할을 하기 힘들다 라고 하면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참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또 저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최상무부터 우리 전 직원들이 여의로에서 하여튼 제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열심히 했던 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확률적으로는 높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률 개념이 없는 사람은 주식투자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펀드매니저들 저희 직원들하고 예전에 카드를 한 번씩 처분했잖아요. 확률 베팅을 할 줄 아는가 아니면 요행을 바르는가 그래서 콘트 분석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로윈 전략이라든지 하다가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100% 확률은 없으니까 그런데 확률적으로 항상 확률적으로 높은 베팅을 해야 되고 이 투자는 결국은 계속 확률 높은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10년 2평이 깨졌을 때 그 다음에 PBR 0.9가 깨졌을 때 그랬을 때 나만의 아주 100%에 가까운 높은 확률을 가진 뭔가 비기가 있었을 때 그동안에 확률적으로 안 맞아서 틀렸던 거에 대한 손실을 한 방에 다 크게 만회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확률 높은 베팅인 거죠. 카드 칠 때 똑같잖아요. 포카 혹시나 포카 잡았을 때 포카로 이길 확률은 엄청나게 높잖아요. 포카로 잡았을 때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력자와 비실력자가 보면 확률이 낮은 패로도 자꾸만 베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그게 비실력자 돈을 잃는 호구들이 늘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보면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슈퍼 개미를 가장한 여러 방송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뭔 주식을 추천하고 우리 제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확률적으로 이거 벌기 힘든데 그리고 또 코로나 폭락 때 여기서는 무조건 지름은 먹는데 근데 거기서도 경제 예측을 하면서 여기서는 아직 한 번 더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1400을 한 번 더 깬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희박한 확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표준편차 3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많이 맞으면 명성을 얻게 되는 부분이니까 아이고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나는 확률 배팅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등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에 확률 배팅을 해왔는가 아이고 말이 너무 길어서 기사를 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돌린 아래 공포 실물 경제 영향 예의 주시 구요.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전날 폭락했던 증권시장이 반등하면서 금융당국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미국경제 경착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금융 상황을 예의 주시 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은 내수부진을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팀에프 사태가 터지는 등 중소기업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서 금융시장 변동성 흐름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팀에프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팀에프 사태가 어떤 주식시장 경기에 어떤 침체를 가져다주는 혹시나 이런게 트리거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대마가 죽는지 안는 죽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업황 자체가 큰 패러다임 변화로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면 대마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큰 위기는 대마가 죽을 수 있나 대마가 위협을 받는 위기인가 를 봐야 되는데 팀에프 쿠팡 처럼 못 됐잖아요. 쿠팡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물론 팀에프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한 7, 8년 전에 팀원하고 위메프를 보면서 이 회사는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전 좀 의아해 했었어요. 알고보니까 인수를 했었죠. 22년도에 그런 큰 구조적인 변화 속에 패러다임 변화 속에 쿠팡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커머스 업체가 또 탄생을 했고 그죠. 이쪽에는 또 네이버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피트니스 업체가 쭉 우리 주변에 보면 그 마지막에 회원 모집하기 위해서 계속 적지 않았는데 헐값에 회원 모집 1년 20년만원입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돈 땡기는 그런 영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무너지는 게 이 큰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뭐 밑에 쭉 최상목 부총리 께서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를 열고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정부가 증시폭락에 1위 1비해 직접 개입하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년 3월 팬데믹 당시 두 달 새 코스피가 30% 폭락하며 1500선을 하회했을 때는 공매도 전면 금지카드를 꺼냈고 다만 현재는 이미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으로 대응수는 많지 않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일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미국 경제의 불안과 정시폭락의 원인으로 꼽힌 AI 거품은 정부의 경제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년도 국세 수입을 추계 중인데 전망시 경제 상황에 따라 내년도 국세 수입 규모를 과소 또는 과대 추계 하면 정부의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AI 거품 룸도 한국경제에 부정적인데 AI 관련 메모리 수요 증가로 회복되기 시작한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을 주면 경제 전반의 투자와 수출은 물론 세수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채부총리나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대선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 하겠다면서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긴밀히 공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솔직히 20년 코로나 폭락했을 때 있잖아요. 1500화 하고 그때 증시안전기금이 막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졌는데 못 샀잖아요. 1800에서 2200까지 왔는데 떨어지면 사겠다고 그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결국은 하나도 못 샀어요. 못 사고 그때 당시에 금융위원장님 이셨던 것 같은데 1800에서 그때 동학개미 혁명이라는 말이 나왔던 이유가 개인투자 분들이 떨어지는 장에 굉장히 과감하게 매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다가 개인들 투자 좀 주의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투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번에도 무슨 긴밀히 공조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시안전기금 위원들이나 그런 것은 그동안에 레코드를 보면서 정말 성과가 좋았던 분들 좀 모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국민연금 외부 인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문성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신 것도 많고 보면 예의 주시 하고 모니터링 하고 어떤 대책 TF 만들고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거 할 때 과거에 정말 레코드를 보면서 위기 상황에서 과거에 이런 분이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잘했다 좀 그런 분들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미국 SK 하이닉스 패키징 공장에 620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 투자로 미정부로 부터 4억 5천만 달러 주목 반도체 보조금 받네요. 하이닉스 인디애나 반도체 패키징 생산 기지 투자 관련해서 4억 5천만 달러 직접 보조금 과 5억 달러 대출 지원한다는 내용의 예비 거래 각서 서명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재무부는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투자하는 금액의 최대 25% 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렇게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관여를 하는군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러겠죠. 미국은 반도체 생산 거점을 자국에 두기 위해서 반도체 지원법에 근거해서 기업들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에나주 첨단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 하는데 38억 7천만 달러 5조 정도 된다. 그죠? 투자한다고 지난 4월에 밝혔는데 이를 통해서 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요. 그 근처에 있는 이 퍼듀 대학 등 현지 연구 기관과 반도체 연구 개발에 협력을 할 계획이다. 하이닉스 청은 미국 정부의 지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보조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남은 절차를 준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걸 보면 마지막에 미성부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인텔은 85억 달러 근데 인텔 좁아야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나왔지만 저기는 줘봐야 잘 안되고 있죠. 그 다음에 TSMC에다가 66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또 줬습니다. 자 이 기사가 의미하는 바를 보조금 얘기는 아마 계속 들으셨을 건데 제가 가져온 이유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워런 포핏이 경쟁 구도 자네 그 경쟁 구도를 다른 말로 진입 장벽 그죠? 이 비즈니스가 얼마의 수익이 나고 수익성이 마진이 좋고 그게 OPM이고 그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느 얼마의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가 이게 투자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런 보조금이 뭐죠? 결국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계속 미국이 AI의 그리고 반도체 기술적인 패권 만큼은 절대 넘겨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미국 정부가 장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겹도록 반도체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안전하게 벌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섹터가 지금 반도체라는 거죠. 그저께 저녁에는 옛날에 고등학교 독서 모임 때 같이 독서 모임 했던 누님 한 분하고 그분이 소개한 방송국에 계신 분하고 만났을 때도 왜 누나 이거 워메신바 계속 안 듣냐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어제도 들으셨군요 했는데 너는 너무 반도체만 얘기하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해서 제가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 투자할 때는 반도체만 투자하지는 않죠 근데 다른 종목들은 여차하면 시장 상황에 빠져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빠른 대응을 하기가 힘든 초보대학 분들도 돈을 벌기 안전하게 돈을 벌기 좋은 섹터가 바로 반도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기분 좋은 기사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1년 뒤에 무조건 올라 강심장 개미들 폭락한 참 삼성전자 다 맞다 라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흐뭇했습니다 이런 기사 볼 때 그리고 코로나 때도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기사 먼저 읽고 다른 기사도 읽어보겠습니다 대폭락 충격을 겪었던 삼성전자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폭락장에서 전자주식을 대거 사들인 가운데 향후 주가 추위에 관심이 쏠린다 2010년 이후 6번의 폭락 사태에서 사례에서 1년 뒤 주가가 모두 상승했다 전공가는 삼성전자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며 매수 시점 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6일 코스피에서 정글에 이래서 1.54% 오른 어제죠 7만 2천 5백 원에 맞췄고 전날 10.3% 폭락한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했다 1.54% 올랐는데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장초반 5% 급등했다가 상승폭이 줄었고 이날 상승 마감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세에서 탈출을 했는데 3거래일 동안 하락률이 무려 15% 달아 달아 하락세 3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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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팔았었군요. 이번에 위에서 삼성전자 콜테스트 통과할 것 같다라는 거에 홍콩의 해치펀드들이 허급지급 8만 3천원에서 8만 8천원 때까지인가 한 3조 정도 들어온 것 같다라고 아침에 모닝브리프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왕차장하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발표하면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돈 못 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걔네들 터지고 나가는구나. 거기는 해치펀드네 이런 거는 손절이 기계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걔네들이 이번에 밑에서 저기 1조 2,291억 외국인 매도가 어제 5일 그저께네요. 나왔었고 걔네들이 결국은 이번에 크게 터지고 나아가고 우리 개인 투자가가 5,200억 1조 3천원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2010년 이후 전자주가가 하루 만에 6% 넘게 폭락한 사례를 전날을 포함해서 총 7번인데요. 2010년 이후 이런 퀀트 분석 너무 좋죠. 확률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요. 과거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6번 모두 1년 뒤에 주가가 폭락 당일보다 높았었군요. 가장 최근의 폭락 사례는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던 2020년인데 그때 전자가 3월 23일 6.39% 폭락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요. 요게 3월 19일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 20, 21, 20, 23 월, 화 정도였었고요. 요 때 바닥이었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 투자에 뛰어든 동학개밍운동에 힘입어서 한 달 뒤에 주가가 17%나 올랐습니다. 6개월 상승률은 38% 1년 뒤에는 2배에 가까운 92% 상승을 했었군요. 2016년 사례도 유사했는데 전자가 9월 12일 6.98% 10월 11일 8.04% 폭락했었군요.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폭발 사태가 크게 번진 역파였다. 처음에는 비행기에서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가 폭발했다. 이런 뉴스가 전해주면서 점 빠졌다가 제 기억으로는 10월 11일이면 그때 실력 발표하고요. 과감하게 이번에 갤럭시 노트 7을 전량 회수하고 아예 전부 다 다 폐기해버리겠다 하면서 조단이의 그때 손실을 한방에 처리하겠다. 그런 뉴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 달 가까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이때도 6개월 뒤에는 각각 37% 35%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구요. 1년 뒤에는 무려 69% 77% 상승을 달성했습니다. 악재를 떨쳐낸 데 이어서 지속해서 주가 상승에 성공한 결과다. 2012년에는 5월 16일 6.18% 그리고 8월 27일 2012년 이때는요. 남유럽 위기 때문에 난리였었거든요. 8월 27일 마이너스 7.45 2013년 6월달에 이때 벤 버넨키의 테이플링 텐더럼 있었을 때죠. 6월 7일 마이너스 6.18% 사례에서도 1년 뒤 주가 상승에 성공을 했고 다만 2016년 20년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좀 낮았다고 합니다. 가장 성과가 좋지 않았던 사례는 2013년 6월 7일로 한 달 동안 주가가 14% 나 빠졌었는데 6개월이 지나서야 폭락일 종가수준을 회복을 했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2013년 14년 12월 그죠. 그리고 1년 뒤에 주가는 2% 오르는데 그쳤다. 왜 그런지는 알긴 하는데 2011년 12년 13년 동안에 반도체는 안좋은데 전자가 갤럭시 노트가 그때 엄청 잘 팔리면서 2013년도에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점유율이 24% 하면서 독보적인 1등이 되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그 이후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하이닉스 랠리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서 16년 사례의 경우 액면 분할 전이라서 현재 투자 환경과의 다소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증권가에서는 이 과매도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키움의 박유학 연구원은 시장 일각에서는 현재 AI 열풍이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듯 하다. 그렇죠. 펀드멘탈이 견주했던 닷컴버블 초기에 삼성전자 주가 급락은 2000년 4월 17일에 있었네. 마이너스 12% 이후 한 달 동안에 25%나 반등하며 되돌림 됐던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2000년 4월 나스닥이 폭락이 시작됐었었는데 한 달 뒤에는 오히려 25%나 올랐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가 급락 원인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시 지연 경제 지표 둔화 기타 수급적 이슈 등에서 찾고 있지만 이런 이슈들은 삼성전자의 펀드멘탈과 큰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전자의 HBM 사업은 올 하반기 본계도에 올라서며 상반기 대비 3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HBM 내 HBM 3E 비중도 60%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네요. 오늘 아침에 또 로이터에서 HBM 또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전자에서는 또 바로 아니다.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가고 있습니다.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HBM이 전부 아니라고 그게 시장이 어떤 어디에 약간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이런 최근에 뭐 투매나 이런 것도 다 약간 비이성적인 움직임들 있잖아요. 그죠? 비이성에서 이성을 찾아내는 거 그게 이제 주식 투자의 또 핵심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너무 전자랑 이번에 하이닉스 주가 올라올 때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HBM 잘한 것도 아닌데 마이크론은 40불 대에서 150불 갔었잖아요. 그래서 전자에 대한 지나친 좀 비이성적인 우려가 이번에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HBM 사업원은 올 하반기에 본계도에 올라서면서 상반기 대비 3배 이상 매출을 기록할 거고 HBM 3E 비중도 이제 60% 까지 급증할 거라고 합니다. 김동원 KB 정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 제도가 시장의 금리 요구에 부응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 시점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다면서 경기 침체가 없다는 가정하에 삼성전자 주가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 지연에 다른 반사 이익 전망과 과매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전자주권은 단기 반등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주식을 또 폭락할 때 사신 분들 아마 이분들이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렇죠? 그런 경험을 계속 해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 강의에 나가면 나만의 필살기 종목을 만들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상량하고 경쟁 우위가 지켜지고 과점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종목들로 좀 더 압축하셔가지고 하다보면 나만의 필살기 종목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 주식 산 분들은 똑같이 코로나 때 사서 다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 좀 많이 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또 체슬리 가족 여러분들 빨리 시간이 없습니다. HBM 3 얘기가 나오네요. HBM 솔림의 디램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자 하이닉스 영업 육률 50% 육박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이닉스 디램 HBM 영업 이익률 추월할 수도 그 정도 예요. 한 달 새 PC 디램 가격이 13% 급등을 했고요. 공급 부족 우려 확대고 트렌드 포스 에서는 올해 디램 가격이 53% 상승 내년에 35% 더 오른다고 합니다. 전자 믹스 마이크론 등 세계 디램 3강이 디램 생산 능력 상담 부분을 HBM 에 할당 하면서 생산량 축소가 우려되는 일반 디램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축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말이 빠졌다. 그죠.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HBM 보다 디램 이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 인데 지난달 PC용 디램 가격이 13% 까지 올랐고요. 한달 새 디램 계약 가격이 아 이게 디램 계약 가격이네요. 한달 새 디램 계약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 이 3사 등 주요 제조사들이 HBM 에 집중하면서 디램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PC 제조사들이 디램 물량 선점에 나섰다는 겁니다. 이 3사가 HBM 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AI 관련 자체 대규모 언어모델을 구축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 이고 그죠. LNM 시스템 구축에 엔비디아의 H100과 GPU 제품이 필요해서 이고요. 이 GPU에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되는데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 에 따르면 HBM 수요는 200% 가까이 증가해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인데 뭐 2배 증가는 사실 그동안에 늘 나왔던 얘기죠. 문제는 디램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HBM에 할당되면서 기존 주력 시장인 서버와 PC 모바일용 디램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요 얘기는 올해 내내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HBM은 웨이퍼 다이 사이즈가 동일 용량 디램 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 디램 보다 생산 능력이 2.5에서 3배 더 필요하구요. 게다가 최근 HBM이 8단에서 12단으로 높아지면서 제조 난도가 더 까다로워지고 있구요. 업계에서는 현재 디램 수율이 50에서 7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며 디램 DDR5 환상 기준으로 최대 3.5배 더 많은 웨이퍼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반 디램 생산량의 감산 효과가 이어지고 있구요. 하이닉스는 지난달 열린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급성장하는 HBM 수요로 인해서 메모리 기업들이 가동률을 늘리고 있지만 디램 은 여전히 생산 능력이 감산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고 내년 전체 생산 능력은 늘어나지만 일반 디램 은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일반 디램 가격이 HBM 을 넘어설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통상 HBM 은 디램 보다 영업이익률이 2.5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하이닉스 독주에서 전자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익률이 서서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닉스 주가가 반도체 전체적인 조정과 맞물려서 많이 빠졌습니다. 반대로 올해 디램은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2분기 기준 디램 영업이익률이 30%를 상회 했습니다. 한때 2018년도에 50% 갔었거든요. 일반 디램 디램은 분기 분기 단위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라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반영되서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고요. HBM은 고격 맞춤형 제품으로 먼저 공급 계약을 맺고 이후 제품을 양산해 제공하는 구조인데 범용 디램은 이미 규격대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객사가 재고 상황과 수요에 따라 구매를 요청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트렌트포스는 올해 디램 평균 가격이 53% 내년에도 35% 상승을 예고 했고 범용 제품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상승 곡선을 유지하고 있고 올 3분기에만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전분기 대비해서 8-13% 오르면서 전체 디램 가격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전자닉스의 디램 영업 이익률은 이렇게 50%의 수준에 육박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자는 일반 디램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택 사업장 신규 패빈 사공장을 통해 디램 생산 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고요. 당초 전자는 P4를 메모리 파운드리 라인을 혼합해서 구축하려고 했는데 모두 디램 라인으로 구축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P4의 파운드리 공간에 갖춰질 디램 장비는 내년 상반기부터 반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하반기 내년 상반기 까지는 계속 쇼티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동량이 이번에 7월달에 13%로 높게 나왔잖아요. 그중에 큰 역할을 한게 반도체고 그죠. 반도체가 지금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해서 5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 가면 AI 거품 AI 목성 뭐 때문에 확 줄어들면 어떡하나 그리고 블랙 웰이 생산 자질 등등 하면서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제 확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ASP와 관련된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죠.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까지는 꺾이려면 없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큰일 났네 시간이 45분이 다 됐네요. 주성현 엔지니어 이 아침에 그 짤막하게 오드리가 얘기를 해줘서 2분기 영업이익이 361으로 깜짝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이 반도체 장비가 결국은 이 아까 마지막에 P4 라인에 뭘 하고 물론 전자는 주성을 안 쓰긴 하지만 전제적인 업황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태양광 쪽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국가별로 중국 비중이 크다고 했고요. 특히 수익성이 높은 원자층 정착장비 ALD ALD 장비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수주 장고가 지금 2천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도 발달 하고 되어 있고요.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의 신규 발주 가 시작되면서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거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주성의 관계자는 한동안 끊겼던 국내 기업들 발주 가 나오면서 신규 수주 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 에서도 반도체 굴기 계속 하고 있죠. 추가 수주 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반기 태양광 분야 성과도 기대된다. 이렇게 우리가 전자하이닉스 기사만 볼 게 아니라 장비 소재 이런 것도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사는 이 기사를 어제 놓치고 가서 엔비디아 젠선왕이 그리는 미래 경영 이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도주가 엔비디아고 이 젠선왕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 자 내게는 오늘이 결코 최고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눈앞에 놓인 수많은 산봉을 위해 오륙위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GPU로 게임 코인 시장을 휩쓴 엔비디아 젠선왕은 모든 산업의 AI화를 외치면서 인류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고 그와 엔비디아의 행보에 세계 관심이 쏠리는데 젠선왕이 내뱉은 이 엔비디아 언어를 어떻게 기업을 경영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기로 한다면서 밑에 쭉 0빌리언 달러 시장을 노려라 제로빌리언 제로와 10억 이라는 구성된 모순적 수치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잃는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 가치가 없는 미개척 분야라고 해도 가치가 있고 엔비디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곳 이라면서 이를 공략해서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각오를 말한다 제로빌리언 이라는 말을 젠선왕이 하셨나 보네요 고객이 없는데 왜 뭘 또 할까 젠선왕은 이런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는게 확실하다고 내다보고 했군요 초기 PC 게임 시장은 물론 AI 컴퓨팅까지 엔비디아가 몸다 봤던 GPU 시장은 시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슈퍼 컴퓨팅용 GPU는 10년이 넘는 긴 겨울을 지나서 생성형 AI 학습에 사용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당장 시장이 없어 재무적 기대가치가 영에 수렴하더라도 미래가 가는 방향에 부합한다면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AI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 앞서갈 수 있던 이유이고 이런 관점에서 잔슨 황은 그를 이어 젊은 벤처기업인에게 개척정신을 강조하는데요 먹잇감을 잡기 위해 뛰든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 뛰든 달려야 한다 둘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하지만 어쨌든 달려야 한다 그렇네요 무조건 달려야 됩니다 안 달리면 잡아먹히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달리든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셨네요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젠선왕이 이런 여러가지 명언들이 몇 개 돼 있는데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중요한 과학 분야에 어딘가에서 진보를 이루게 하는 것인가 젠선왕의 신조는 간단 명료하다 어떤 길로 가지고 보자 한다면 현재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지표를 가능한 빨리 찾는 것인데 그들이 아니라면 풀기 어려운 문제에 초점을 놓고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그들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다면 엔비디아는 기꺼이 게으름을 선택했다 그는 확신을 위해 이런 자기체면을 건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세요 매일 그 신념을 확인하세요 최선을 다해 신념을 추구하세요 매우 오랜 시간 그 신념을 추구하세요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여정을 함께 하세요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장 크기가 아니라 일의 중요성에서 동기를 찾는데 젠선왕은 가속 컴퓨팅 없이는 불가능한 과학 응용 산업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심치 않았고 GPU는 이전에 할 수 없던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비디오 게임에서는 디자인으로 디지털 제품으로 그리고 분자공학 유전체학 AI에 이르는 과학기술 컴퓨팅으로 영역을 넓혔다 젠선왕은 이를 무척 자랑스러워한다 기사를 읽는데도 참 젠선왕에 대한 존경심이 참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네요 그렇죠 뭐 젠선왕 본인 스스로도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다 이것보다도 이런 새로운 남들이 안할 때 남들이 보지 못했을 때 이런 제로 빌리언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게 결국은 과학 그 다음에 바이오까지 분자공학 유전체학 이러면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헬스 이런 쪽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데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그 CEO 그렇죠 내가 어떤 기업 어떤 CEO에 내가 투자를 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워메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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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